제가 심리극을 진행한 분들에게 비블리오드라마를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블리오드라마의 블랙리터스와 화이트레터스라는 개념이 심리극 진행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성경을 비블리오드라마 대본으로 만들 때 블랙리터스는 성경구절을 의미합니다. 화이트레터스는 블랙리터스를 건들지 않으면서 문장이나 단어 사이에 나의 상상력을 반영하여 끼워넣을 수 있는 지문과 대사입니다. 소설, 수필, 대본, 그림책 같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비블리오드라마 대본으로 만들 때 블랙리터스는 원저자, 혹은 번역가의 글을 의미합니다. 화이트레터스는 블랙리터스를 건들지 않으면서 문장이나 단어 사이에 나의 상상력을 반영하여 끼워넣을 수 있는 지문과 대사입니다. 심리극 진행자가 주인공을 마주할 때 비블리오드라마의 블랙리터스와 화이트레터스를 적용해본다면 주인공을 존줘하면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 번 안도질하지 않는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심리극 진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. 이드치 연구소는 2023년에 메일올라인 비블리오드라마 모임을 가졌고 총 20개의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여 비블리오드라마의 예와 활용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. 우리 모두의 심리극과 비블리오드라마를 응원합니다.